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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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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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계란 진짜 맛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고소 하나만 먹으면 배부르네요 고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고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Nah 계속 가idać 너무 맛있다 쑥쑥쑥 GRW 다시 알함들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햄버거기가 너무 커서 배불런트까지 먹었어요 진짜 햄버거기가 맛있게 잘 됐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